주문하시겠어요? 아, 카푸즈노잖아요. 저기 휴지가. 아. 아니, 그 옆에. 응? 그 옆에. 고마워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이준수입니다. 아니야. 분명히 어디서 본. 맞네, 이준수. 3차 아니야. 이게 뭐예요? 진짜 비서 맞죠? 미치겠다, 이준수. 너무 배려해주셔서 불편할 정도예요. 잘 됐네. 수고해요. 진짜? 점심이 할까, 둘이? 내가 왜? 개자식. 개수래. 다가와. 오우 씨. 오우 씨. 묻었어. 야! 씨. 너? 야! 내가 언제 돈 꽂아낸 적 있냐고요? 왜 맘대로 날 고집 취급해?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고 마르게 물 말려 보세요 이게 들거야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에요? 꼭 여기까지 와서 판정을 받아야 수긍을 하나? 그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나 교통사고 났다면서요? 아침대가? 네가 팔이야 다리야 이 저랑가?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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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크 선생님! 아아! 아아 나 원! 맞춰볼게요! 맞출 수 없어? 있어요! 잘할 수 있어요! 그 사람도 그대일지 몰라 아아 아파도 아아 아파도 채였어? 멋있 봤다 좋아요? 네 여기나 그댈 볼 수 있다면 하아 그걸로 나 충분해 내가 돈도 버시는데 택시 못 타? 택시! 저거 뭔지 알아요? 아마추어의 반대말이여 아마추어의 반대말이여